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낭주사는 장기간 맞아도 괜찮나요? 네, 장기간 맞으셔도 괜찮고요. 모낭주사를 통해 얻은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자면 장기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를 중단하시면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